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날이 왔다.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서 열리는 아크레볼루션컵에 도전하는 우리의 선수들. 길티 기회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오늘만을 기다리며 준비해왔다. 하지만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 과연 대한민국 선수들은 길티 기회 성진 일본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인가. 길티 기여를 향한 그들의 열정과 눈부신 활약. 길티 기회, 내일은 어디냐. 길티 기회, 내일은 어디냐.